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여성분들의 성가치관과 역할에 대한 변화가 놀랍도록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애인이 있는 주부들이 없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흔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직장 여성은 물론이고 전업주부들도 애인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스스럼없이 나올 정도로 애인 따로 남편 따로 사랑 따로 생활 따로 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는 거죠. 오늘은 남편몰래 애인을 둔 아내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년 전에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의 음질이 좋지 않아서 새롭게 찍는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몇 해 전이긴 하지만 한 학회에서 기혼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3%가 남편 이외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16,947명 가운데 43.3%의 기손여성이 교제 중인 애인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43.3%입니다. 현재 애인이 없다면 앞으로 애인을 사귈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 가운데 59.9%가 기회가 닿으면 애인을 사귀고 싶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설문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아내들이 애인을 갖는 것에 대해 적극적이고 애인과의 육체적 관계에도 굉장히 열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했었지만 이렇게 수치로 확인하게 되니 아내들의 인식 변화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여성들이 외도를 하면 가정이 깨지거나 스스로 가정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랑을 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인이 있는 유부녀들은 이혼할 생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편 아닌 남자를 만나며 남편에 대한 불만을 대리만족하면서 위기의 가정이 원만해졌다며 애인을 갖는 것이 반드시 가정을 해치는 것만은 아니라고 강변까지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바람핀 사람들의 변명은 한결 같습니다. 그렇죠? 애인을 가진 후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삶의 활력을 되찾은 친구를 보고 그것이 부러워 일탈을 꿈꾸는 위기의 아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애인을 가진 아내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직장의 애인을 두고 있는 35살의 오씨 이야기입니다. 올해로 결혼 8년차를 맞은 오씨는 4살 연상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씨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한 두 사람은 결혼 당시 모두 성경험이 전무한 수처녀 수총각이었죠. 문제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두 사람 모두 성경험이 없다 보니 신혼여행에서조차 첫날밤을 제대로 지르지 못했습니다. 오씨는 남편이 긴장한 탓에 그랬으려니 하고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아니 뭐 이럴 수 있죠. 이거 흔하디 흔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첫날밤부터 너무 잘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뭐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 시부모님과 함께 신혼생활을 시작한 이들 부부는 옆방에 어른들이 신경쓰여 제대로 잠자리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두 사람은 거의 부부관계를 제대로 치르지 못해보고 신혼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분가를 하고서도 부부관계는 변함없이 무미건조했습니다. 하지만 오씨 역시 성에 대해 흥미나 관심이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별다른 문제없이 살 수 있었답니다. 그러던 중 직장에서 한 남자 후배와 가까워지면서부터 자신이 무지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일하며 회식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아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 가까워진 두 사람은 늘 직장에서 얼굴을 마주하다 보니 어느새 좋아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오씨가 세 살 많았지만 단둘이 있으면 친구 같고 애인 같은 느낌으로 나이차를 실감할 수 없었죠. 무뚝뚝한 남편과는 달리 30대 초반의 애인은 매사에 열정적이었고 애정표현도 무척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서 회식이 끝나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그와 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흥분 상태에서 이루어진 합체는 강렬했고 그녀 인생 처음으로 정성에도 올라 황홀경이 어떤 것인지 몸으로 느낄 수 있었죠. 애인과의 첫 경험을 통해서 그녀는 30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성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오씨는 요즘 직장 나가는 일이 즐겁습니다. 출근 전 화장하는 시간도 길어졌고요. 하지만 남편은 이런 아내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첫 경험을 한 뒤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애인과 잠자리를 갖습니다. 오씨는 처음에는 이런 이중생활의 갈등도 겪었지만 더더 말고 덜도 말고 지금 생활에 만족하며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아끼고 있으니 딱히 헤어질 이유도 없고 성적인 문제와 살가운 애정표현은 애인에게서 해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론 남편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애인을 만나는 데는 일정 부분 남편의 책임도 있다고 스스로 자위합니다. 대신 오씨는 남편과의 합체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이런 밝힘을 남편도 싫지 않은 듯한 눈치입니다. 오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락됩니다. 애인과의 관계도 지속되고 있고 남편과의 관계 개선도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이런 걸 꿩먹고 알먹고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경우가 애인을 갖는 것이 부부관계에도 보탬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내가 밖에서 다른 남자에 의해서 황홀경을 맛보게 됐다. 성에 눈뜨게 됐다. 이거는 문제를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건 남편에도 잘못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시자고요. 두 번째 사연은 동호회 모임에서 애인을 사귄 서른아홉 살 박여사의 얘기입니다. 박여사가 한 달 중 가장 기다리는 날은 남편의 월급날도 동창 모임도 아닙니다. 바로 한 달에 한 번 주기로 대전에서 내려오는 애인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 남자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은 1년 전 동호회 모임에서였습니다. 건설 현장 소장을 맡고 있는 남편과 주말 부부로 생활하던 박여사는 남편과 함께 동호회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모임 후 뒤풀이 때 술 취한 남편이 자신에게는 신경 쓰지도 않은 채 다른 여성 회원들과 어울리는 모습에 은근히 부어같이 밀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 때 그녀를 따라 나오며 뒤풀이 분위기가 산만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남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거듭 사과를 하는 그 남자는 택시를 잡아주며 혹시 기회가 되면 연락하라며 명함을 한 장 건네주었죠. 이것이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은 너무 화가 나서 그 남자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던 박여사는 옷 정리를 하던 중에 남자의 명함을 발견하곤 그날 고마웠다며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문자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에게서 전화가 왔죠. 며칠 뒤에 출장차 대전에 들을 일이 있는데 그때 기회가 되면 한 번 봤으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의 고마움도 있고 해서 그녀는 별 부담을 느끼지 않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보험업을 하고 있는 그는 지방 출장이 잦은 편이었습니다. 영업을 하다 보니 건축업을 하는 남편과는 달리 매너도 세련됐고 다방면에 걸쳐 아는 것도 많았으며 유머 감각도 뛰어났습니다. 나이는 남편과 동갑이었지만 남편과는 달리 말도 서로 잘 통했고 처음 만났는데도 세심하게 박여사를 배려하는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주말 부부로 지내는 탓에 말동무가 필요했던 그녀에게 그 남자의 등장은 활력사가 되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은근히 그 남자의 전화가 기다려졌으나 먼저 전화할 용기는 없었죠. 3일 뒤쯤 마침내 그 남자로부터 전화가 다시 걸려왔습니다. 일주일 뒤에 대전에 갈 일 있는데 만날 수 있느냐고 일주일 뒤 두 사람은 다시 만났고 이미 한 번의 만남이 있고 난 뒤라 스스럼 없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일주일 혹은 열흘 간격으로 그 사람이 대전에 내려올 때 만남을 가졌습니다. 모두 남편이 없는 평일이죠. 박여사는 남편이 아닌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들기도 하지만 남편과 떨어져 사는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두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도 가정이 있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지금의 결혼 생활을 깨트리지 않으려는 것도 서로 같아서 안정적인 느낌마저 듭니다. 남편이 집에 오는 날에는 남편에게 한층 더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여전히 남편에게 못마땅한 구석이 있지만 지은 죄가 있으니 웬만한 건 모두 눈감아주게 되더랍니다. 박여사의 얘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휴... 가족과 떨어져 사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첫 번째 사연과 마찬가지로 박여사도 애인과의 만남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에 만족하며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 생각하는 것들 편해요. 다른 남자 만나 몸을 섞어가면서 살지만 좋은 친구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네요. 아내들이 불륜이 주는 그 짜릿함과 흥분 강력한 자극을 알게 되었으니 이를 어쩝니까? 남편분들 그렇다고 세상이 말세다 다들 죽일 년이네 뭐 이렇게 싸잡아 비난한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영상 때문에 가만히 있는 아내들이 또 바람을 피울 거라고 바람을 권장한다 뭐 이런 말씀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내분들이 이 영상 하나 때문에 바람 피우고 그러지 않아요. 괜히 여러분들의 탓을 저한테 돌리지 마십시오. 부부관계도 특별하긴 하지만 인간관계이고 또 인간관계에 금이 갔을 땐 일방적으로 한쪽만 비난할 것이 못되죠. 남편이 결혼생활에서 아내가 원하는 욕구를 잘 채워주고 있다면 굳이 아내가 밖으로 돌아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둘 다 책임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내가 원하는 욕구를 그저 단순하게 성적 욕구라 이해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절대 안되죠. 아내가 원하는 욕구를 알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내는 이런 남편과 살고 싶다 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남편이 되려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의 아내가 애인이 있을까 불안하십니까? 괜한 의심해서 생사람 잡지 마시고 아내에게 잘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고요? 모르신다면 제 채널 영상들에 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애인 없이도 행복한 결혼생활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외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